후지필름의 XF-14mm 렌즈는 클러치 방식의 AF 전원 스위치를 가진 렌즈입니다. 클러치 방식의 AF 스위치는 밑으로 내리면 MF모드이고 위로 올리면 AF모드입니다. MF모드 이때는 포커스링이 이동하는데 포커스링에 표시된 거리계에 의해서 초점이 맞는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렌즈에 심도계가 표시되어 있고 포커스링에 거리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흰색은 미터 오른쪽은 피트 기준입니다. AF 시에는 클러치를 앞으로 당기고 카메라의 셔터를 이용해서 초점을 잡고 MF모드를 사용할 때는 바디의 모드 변경 다이얼이 아닌 렌즈의 셔터를 밑으로 당겨서 초점을 잡아줘야 합니다. 초점은 화성암으로 연예인 렌즈의 셔터를 이용해서 초점을 잡고 렌즈가 아니라 인형을 넣는'D Gut을랑하셔야 합니다. 왔을 때 요리는 은혜에서부터 보기에는 렌즈가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